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성환입니다. 2024년 통합과학 커리큘럼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이 커리큘럼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가끔씩 수업을 하다 보면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가끔씩 원초적인 질문들을 해요. 예를 들면 통합과학 만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나도 이제 한정된 시간 있으니까 원초적인 답변밖에 못 나가. 열심히 잘 오래 해라 이렇게 밖에 못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까 통합과학 만점 비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이 영상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저는 통합과학 만점을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을까를 매일 연구하는 사람 아니겠냐?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답변을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당연히 이제 커리큘럼에 녹이고 교재를 만들고 수업으로 바꿔내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커리큘럼 영상은 굉장히 중요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원초적인 질문에 답변 되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간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저는 총 5개의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는데요. 통합과학에다 프리 프로 완자 실저에다 직저에다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교재들이 이렇게 세팅이 다 되어 있고 여기에서 완자라는 것은 우리가 시중에서 푸는 그 완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일정에 원고료를 지불을 하고 제가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제가 자체적으로 다 제작해서 수업을 진행한다. 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우리가 진행될 커리큘럼은 이렇게 5가지지만 사실은 우리는 수능을 준비한 사람들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 수능은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기 때문에 1년의 텀을 가지고 하나의 시험을 준비한다고 치면 얘는 분기마다 시험이 한 번씩 있잖아. 그래서 1년이 아니라 3개월 단위로 4번씩 끊어서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죠. 됐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통합과학에다 프리입니다. 프리. 제 생각에 교재 제목을 좀 잘못 지은 것 같아. 왜냐하면 프리라고 해놓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당연히 너무 쉬운 거? 되게 이지한 거? 이런 것도 들려있겠군. 이런 생각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등과학으로 바라보는 통합과학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중학교 과학 수업을 하는 게 아니야. 중학교 과학 정도의 사고 수준을 가지고 통합과학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합과학에서 이런 것들을 배운다. 하지만 중학교에서 너희들 이거 알았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 뭐 이런 것들 다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의들은 내가 이제 공부를 좀 제대로 시작하고 싶다. 기본 베이스의 빵꾸가 없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들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뭐 우리가 누구나 다 열심히 살고 하면 참 좋겠지만 내가 뭐 중학교 3년 동안 좀 놀았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부를 안 했어. 근데 고등학교 올라갔으니까 내 이제 중학교 인생 리셋하고 다시 이제 좀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 거야. 근데 과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뭐 그런 친구들도 당연히 이 강의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되겠지? 그리고 중학교 수준의 추론과 사고를 필요로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과학을 잘하는 친구는 이제 스킵을 해도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과학을 잘하는지 못하냐. 어떻게 아냐. 중학교 과학의 내신 점수가 높다 해서 과학을 잘한다고 보기 좀 어려워. 그래서 나는 과학을 잘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고민을 했죠, 방금. 그치? 그런 사람들은 과학 잘하는 사람 아니야. 그냥 다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고 나는 과학 개자래. 난 우리 학교에서 다 부시고 다녀.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은 스킵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앙금의 종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니? 화학식 쓰는데 물이 없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자신이 없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스킵하셔도 되는 거죠. 네, 다음입니다. 이제 통합과학이 다 풀옵니다. 여기에는 물화생지 1, 2 그러니까 고등학교 2, 3학년 수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통합과학입니다. 난이도가 풀이랑 당연히 확실하게 다르고요. 개념 강의의 모든 것들을 다 다뤄드립니다. 그래서 이 강의 하나를 내가 들어야 된다. 저 선생님 수업 어떻게 하고 싶은지 좀 보고 싶어. 그럼 강의 하나 듣고 싶어. 그러면 이거 들으시면 됩니다. 되겠죠? 이 강의는 여기에도 써있지만 물화생지 1, 2로 바라보는 통합과학인데 학생들이 지금 만약에 이 강의를 이 커리큘럼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아직 고등학교 수업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뭐 추후에 듣더라도 지금 이 말 잘 기억해라.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것과 내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지가 일치성이 떨어져요.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해. 학교에서 배운 거를 이해했어. 어, 수업? 오케이. 따라갈 만해? 생각보다 별거 없네? 근데 시험지 딱 보면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와.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 너의, 너뿐만의 고민이 아니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통합과학이라는 것을 너무 평이하고 쉽게 내면 이 내신이란 건 결국에 상대적인 평가를 위한 건데 그 분별에 대해서는 실패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난이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 내가 우리 학군 우리 학교,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 학교가 주변 학군에서 조금 방구조 낀다. 아니면은 나이도 좀 어려운 편이다. 라고 본인은 알겠지? 라고 한다면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진 않는다. 정말 안 벗어나. 그래서 이거 들으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고 세 번째는 이제 완자죠. 완자는 올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앞에 있는 두 강의는 개념에 대한 얘기를 디테일하게 한다고 치면 완자라는 거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개념도 좀 하고 싶고 문풀도 좀 하고 싶어. 이런 친구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올인원이라는 게 항상 장단이 명확하죠. 장점은 제한된 시간 내에 가장 구조적으로 구성감 있게 문제를 다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이겠죠. 단점은 뭐겠냐. 당연히 디테일하고 딥한 거는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완자. 문제도 좋고 잘 만든 교제잖아. 그래서 얘를 빌려서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부교제를 예제할 거야. 그래서 얘를 빌려서 우리가 문제도 풀어보고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들도 분석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볼 겁니다. 당연히 프리보다는 어렵고요. 프로보다는 쉽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통합과학에다가 프로를 들었다면 완자에 대한 개념은 스킵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개념과 문제풀이를 이제 4대6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이 문제풀의 문풀을 내가 프로를 들었는데 이 개념을 한 번 더 들을 필요가 굳이 있냐는 거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문풀만 들으시면 돼요. 그냥 완자 사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문제들 해결하고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개념과 문풀을 제가 반드시 구분해서 촬영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 개념 필요해? 들으시면 되고 나 문풀만 필요해? 그럼 개념 스킵하시고 문제풀만 들으셔도 돼요. 이 대패스 시대에서 이런 게 좋은 점 아니겠냐.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근데 방학 때 프로를 열심히 들었는데 뭐 내신 준비하려고 하니까 조금 까먹은 것 같아. 근데 프로를 다시 하긴 좀 버겁잖아. 그러면 이때 개념 강의를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통합과학 실전이다. 파트인데요. 얘는 문풀입니다. N제고요. 여기에 실려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무라생지 1, 2 교육청이나 혹은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내놓은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시험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하잖아. 그 올라가는 곳의 대부분의 학교는 모두 다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변형해서 시험에 출제합니다. 이 학교 선생님들이 갑자기 창의적인 사고가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창의적인 사고가 뿜뿜 솟아가지고 새로운 신유형의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야. 기존에 있던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잠깐 변형하거나 혹은 조금 손을 봐서 심지어 그대로 내는 경우도 많아. 변형해서 출제되는 경향성이 짙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들의 학교 상황과 실정에 맞춰서 얘를 활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개년치 무라생지 1, 2 봐가지고 분별해서 선별할 거야? 나는 내가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꼭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리마인드 하시고요. 그 다음 개념을 배우셨으면 문제를 잘 풀어가셔야 되겠죠. 제가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문제집은 굉장히 양도 많지만 고난도 파트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상위권을 노리고 싶고 우리 학교가 최상위권의 애들이 모여있는 학교야. 뭐 그런 애들이 있잖아. 그런 곳에서는 이거 말고 대체제가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 풀어보시면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되겠지? 꼭 한번 풀어보세요. 마지막은 통합과학 직전의 답입니다. 직전의 답은 직전 대비 관련돼서 시험지를 제가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풀이를 해드려요. 실제로 이거 실전부의고사 해설지가 4회분이라고 돼 있는데 분기별로 4회분이야. 20문제씩 4회분이 분기별로 제공되니까 80문제씩 4번 제공돼요. 총 320문제죠. 이것만 해도 양이 상당해요. 근데 이 모든 걸 뭐야? 무료로 배포합니다. 통합과학 직전의 답 시험지는 무료로 배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수업과 제 커리큘럼은 안 듣는데 보면 다 나오거든요. 안 듣는데 이것만 다운받아가서 푸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잘못된 거 아니야. 잘하고 있어요. 그러라고 해놓은 거니까 제 수업을 들었다마다 가타부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뭐 시중에 문제집 다 풀 만큼 풀었고 이제 풀 게 없어. 그럼 이런 것들 풀어보시면 되겠고 우선순위로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되겠지? 쉬운 문제는 그냥 빠르게 빠르게 처리하시고요. 어려운 문제만 강의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전문학을 다 해설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12번 어렵다. 그럼 12번 딱 듣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제일 좋죠. 자 기본과 프로 버전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합니다. 기본 버전은 쉬워요. 좀 이런 말 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완자 정도 난이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는 통학과학이다. 프로 정도 난이도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들이 제공될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래서 추천 커리큘럼 나는 통학과학에 짱이 되고 싶다. 마스터가 되고 싶다. 라고 하시면 프리 듣고 프로 듣고 완전한 문풀만 하고 실전이다 그러고 가시면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커리큘럼이고 제가 세팅한 가장 이상적인 루트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1 올라가는데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고1 초창기에 하루의 순공시간 지켜가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만화 속 주인공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나? 많이 없죠. 그래서 난 좀 빠르게 그러니까 살다 보니 적응하다 보니 구경수 하다 보니 뭐 한 3주 남았어. 뭐 근데 이걸 풀 커리를 탈 수는 없잖아. 그런 친구들은 웬만하면 프로랑 실정에다 이렇게 두 개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것도 아니야. 나는 진짜 뭐 한 1주일 남았어. 그러면 요거 하나 취득해서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 당연하게도 본인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공부 시간을 많이 할애한 만큼 성적으로 치원돼서 나올 겁니다. 요거 하나 들었는데 만점 안 남았는데요. 뭐 이러면 내가 할 말은 없다.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하니까 좀 어렵다. 그죠? 그래서 중화반응이라는 하나의 주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이 3단원에 있거든요. 좀 어려운 단원 중에 하나야. 이 중화반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내 커리큘럼을 이용하면 이런 시퀀스로 공부를 하게 된다. 라는 거를 예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겠지? 자, 프리. 실제로 통합과학이다 프리에 있는 자료들이야. 그래서 통합과학이다 프리에서 뭘 배우냐. 화학반응식 쓰는 법. 뭐 여기 써있잖아. 화학반응식 쓰는 법. 그러니까 화학반응식 쓰는 거 언제 배우냐. 중학교 때 배워요. 중학교 때 이제 진량보조법칙, 일정성분비의 법칙 이런 것들 배우면서 화학식 쓰는 거 배운단 말이죠. 근데 나 화학식 쓸 줄 몰라. 자랑이다. 농담이고. 화학식 쓸 줄 몰라. 커버업 해야죠. 본인이 할 줄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근데 본인이 할 줄 모르면서도 그냥 아는 척 넘어가는 건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커버업 할 시간이 있으니까 꼭 활용하셔서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용해야 되는 필수 원소들. 뭐 있냐. 여러분들 뭐 되게 지역적인 원소들 다 외우고 있냐. 그러면 참 좋겠지만 쉽지 않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필수 원소 뭐 33개 뭐 이렇게 다 알려드립니다. 뭐 이온화 원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온들 그리고 앙금 생성 반응도 하셔야 돼요. 중화 반응할 때 앙금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거든. 근데 이런 것들은 중학교 때 다 배웠다 가정하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시면 수협 문제 틀리고 왜 틀린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되겠지? 두 번째는 이제 프로로 넘어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했다는 전제하에 이제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에 오시면 실제 교재입니다. 산념기의 특성도 알려드리고 산념기의 종류들 뭐 다섯 개 다섯 개씩 다 알려드릴 거예요. 중화 반응의 원리도 전부 다 설명합니다. 그 다음 이런 건 되게 중요하죠. 프리에서는 잘 안 하지만 프로에서는 하는 거 중화 반응을 사고 실험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중화 반응을 해보는 거야. 물론 얘가 여기서 실험을 직접 해주면 좋겠지만 위험하잖아. 그래서 사고 생각으로 실험을 해드릴 거고 그런 걸 다 따라서 해볼 겁니다. 표도 그리고 그래프도 그리고 중화점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온도가 높다 전기 전도도 가장 낮다 이런 것들을 다 이러한 사고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서 이끌어내는 이런 과정을 다 즐길 겁니다. 되겠지? 절대로 결과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게 안 시켜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프로 중에서 정규 교과 범위랑 경계선에 있는 아슬아슬한 애들이 있어. 학교 선생님이 마음 먹으면 내도 할 말은 없는 근데 참 이 냈을 때 이거 엄밀히 따지면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수능은 그런 게 절대 없어요. 가이드라인이 딱 명확하거든.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것만 다 수업하면 되는데 내신은 또 그렇지 않잖아. 학교 여권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중화반응 그래프를 해석하는데 그래프가 대칭성이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면 농도가 다르기 때문이거든. 정확하게는 몰농도인데 몰농도는 안 배우니까 단위부피당 이온수가 달라서 그래.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우의 수 나누고요. 양적관계와 추론 방법 이런 것들은 사실 화학원에서 킬러 문제로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방법론이라든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프로를 하면 이 정도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이다. 문제 실제로 풀어봐야죠. 그래서 고난도 문제들 이런 거 실제로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프 해석하고 자료 해석하고 고난도 문제 풀어보고 이제 추론 방법 그리고 이 중화반응을 풀 때 비례식이라는 게 되게 크리티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보고 미지수를 세팅할 때 A 대 B 이렇게 놓으면 미지수가 두 개잖아. 근데 1 대 K 이렇게 놓으면 K라는 미지수 하나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실전 팁들도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비례식 활용하고 총이온수도 구해보고 이런 추론 능력을 같이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하나의 단원에 대한 학습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단원을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갈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쉽고 단순한 단원들은 프리에서 생략된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더 딥한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보다 더 딥하게 다뤄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학습 시퀀스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 저 사람은. 그래서 저 사람 수업 한번 들어볼 만 하겠다. 라고 하시면 우리는 통합과학이다 시리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수고 많으셨고 커리큘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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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